안녕하세요. 오늘은 땅, 코우, 64카운트, 투월, 이즈 인터미디에이트 레벨에 태그와 리스탈트는 없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, 오른발, 포드 스텝, 비하인드 터치, 백, 크로스 터치, 오른발, 스텝, 롤 스텝, 오른쪽 2분의 1 턴하면서 터치, 카운트,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, 왼발, 포드 스텝, 비하인드 터치, 백, 크로스 터치, 스텝, 롤 스텝, 오른발, 사이드 포인트, 카운트,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오른발, 크로스 락, 리커버, 사이드 락, 리커버, 왼쪽으로 위브 스텝, 크로스, 사이드, 비하인드, 플립, 카운트,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왼발, 크로스 락, 리커버, 사이드 락, 리커버, 오른쪽 4분의 1 턴, 왼발, 포드 스텝, 오른쪽 2분의 1 턴, 왼발, 포드 스텝, 폴드, 카운트,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5, 왼쪽으로 위브 스텝, 오른발, 크로스,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크로스, 샤플, 크로스, 볼, 크로스, 왼발, 사이드 락, 리커버, 체중, 오른쪽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6, 왼발, 비하인드, 훅, 왼쪽 2분의 1, 어나인드 턴, 오른발, 사이드 포인트, 폴드, 두 박자로 드래그해서 왼쪽에 붙이시고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, 오른발, 포드 스텝, 오른쪽 4분의 1 턴하면서, 투게더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7, 오른발, 락백, 리커버, 포드 스텝 오른쪽 4분의 1 턴, 왼발, 투게더 스케이트 스텝, 오른쪽 4선 앞으로, 다이어그널, 포드 스텝, 터치 왼쪽 4선 앞, 다이어그널, 포드 스텝,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8, 오른발, 백, 투게더, 포드 스텝 왼발, 포드 스텝, 오른쪽 2분의 1 턴, 왼발, 포드, 오른발,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턴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투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투 카운트 1, 2, 3, 4, 5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and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